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44편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중요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사역이 진행될 때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너무 바쁜데 교회에서의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치고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더군다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자손 대대로 가르치며 전해주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중심은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30년간 포로를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40년간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이겨내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로와 업적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10편 44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더 해야, 얼마나 큰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뢰 우리가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느라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뢰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뢰 아멘